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수능대전쟁 이벤트 개최 했으니까 또 한번 해봐야죠. 전 5스테이지인데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초급으로 시작하던데 마지막이 초상급이겠죠? 그러면 뭐 양악합시다. 오늘은 몇초 걸릴까요? 쌍타냥 달리도록 하죠. 12년의 노력? 왜 12년이지? 6년, 6년에서 12년이구나. 글쎄 앞에 6년은 노력했다고 봐야되나요? 별로 노력한거 없는거 같은데. 아 정부신도 오래걸리네. 이래가지고 30초컷 실패? 자 럭티를 많이 주니까 또 요거 녹아다 신나게 하면은 꼬맹이 레벨 왕청 올리거나 MP를 많이 모을 수 있겠네요. 경찰차로 씨... 아침에 졸았구만? 보통 저렇게 아침에 졸아가지고 저런짓 하는 사람들 치고 성적이 대단히 좋았다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긴장했단 얘기거든. 그러니까 잠을 못자다가 새벽에 뻗은거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지. 뭐지? 아무것도 안나오지? 뭐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돼버렸구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참고서를 포함해서 공부를 한거지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어 드디어 나왔구나. 새로 나온. 얘 얼굴이 붉어지는게 약간 뭔가 느끼는 것 같은데. 자 흑탄양 나가라. 성을 부실 기회가 없군요. 슬슬 흑탄양이 나와도 될 듯 법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난이도는 상급. 흑탄양 필요 없겠네 아직. 잠깐. 벌써 네 번째 판인데 상급밖에 안된다고? 어 상당히 썰렁하군요. 자 돈누나. 성 부실거야. 성 부실거야 돈누나. 아이고 성이 안 부셔졌어. 덜탄양이 달릴까? 흑탄양이 달릴까요? 흑탄양이 성 부신댄 더 빠르겠지? 그냥 끝났네? 어 새로 나온 유닛은 딱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자 파이팅 수능 대전쟁.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영화죠.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알고 있잖아. 근데 한번 받아볼까?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한방에? 그래도 믿어보자. 안 죽네. 그래도 히트백은 시켰으니까 다음엔 돈 벌 수 있겠지. 믿는다. 이번엔 흑탄양이 한번 달려보자. 설마 너 혼자 다 아니? 흑탄양이 한번 달려봤고요. 저 뒤에 색색깔 있는 애도 있으니까 흑탄양 말고 다른 애도 달려볼까 했는데 필요없고 그냥 강무로 찍으면 끝날 듯? 빠이빠이. 네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강무 엔딩이네요. 자 총 걸린 시간은 3분 40초. 중간에 약간 딴 데서 뻘지 타고 인트로 한 거 생각하면은 한 3분 30초 때로 컷할 수 있네요. 미션 뭐가 있지? 아 오후에 달성? 나머지는 쭉쭉쭉 달성해가지고 노가다는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이성 있나? 순홍대정쟁. 이성 없군요. 까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친듯이 빨리 달려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